공공장소에 보안 CCTV를 처음 설치했을 때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림동 살인사건의 범위는 CCTV가 없는 장소를 미리 골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를 늘리는 건 어떨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희연 기자 그런데 요즘 웬만한 데는 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범행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만 해도 공공 CCTV가 설치된 지점이 1,600곳이 넘습니다. 한 지점에 서너 대씩 모두 5,500여 대인데요. 주택가나 도로 주변에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진 공원 주변 산책로는 이렇게 텅 비어있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정말 빽빽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빈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CCTV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군요. 그런데 이 CCTV 수량만 놓고 보면 서울은 이미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도시입니다. 통제가 심한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단위 면적당 CCTV 대수는 서울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상위권에 든 인도 주요 도시나 뉴욕, 모스크바는 범죄 발생률이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 단순히 CCTV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CCTV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CCTV 설치를 할 때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곳보다는 주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2 신고 전화가 제일 많이 온 곳 또는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곳, 가로등이 가장 적은 곳,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순서대로 경찰과 구청이 합동으로 한다면 좋겠죠. 무작정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하고 또 설치한 뒤에는 관리도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관제 인력 1명이 감시하는 CCTV는 357대였고 서울은 1인당 764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행안부가 권고한 1인당 50대를 넘어도 한참 넘죠. 관악구는 관제 인력 4명과 경찰 1명, 이렇게 5명이 5,500대를 보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대도 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CCTV 보는 인력을 갑자기 확 널리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상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지능형 CCTV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CCT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 같은 곳은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고주파 레이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CCTV 추가 설치 말고 어떤 흉악범죄 대책들이 또 나왔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치료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함께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집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보여주기식 말고 진짜 대책 꼭 필요하겠죠. 홍의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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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